안녕하세요. 생명과기네이스라 함께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할 영상은 9월 모의평가 해설강입니다. 9월 모의평가 보느라고 먼저 수고 많이 하셨고요. 9월 모의평가도 결국 모의고사, 최종 목표가 아니라 수능 고득점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 그 과정 속에서 9월 모의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남은 파이널 기간 동안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학습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고요. 대다수의 내용들은 제가 총평 영상에 따로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 올라갈 거니까 총평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최근 트렌드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9월 모의평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몸소 본인들이 문제를 풀면서 당황도 하고, 놀라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을 겁니다. 강사인 제 입장에서 전반적인 경향을 짧게 말씀드리고 해설강의로 들어갈게요. 전반적인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평에서 디테일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전이든 비유전이든 전체적으로 초고난도, 일명 우리가 킬러문항이라고 하는데, 킬러문항을 줄이거나 또는 안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최근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유전 쪽 말고 비유전, 그리고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기본 문항이라고 하는 쪽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기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한 개념의 암기와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뻔한 기출문제스러운 걸로 출제해서는 변별이 안 되니까, 이번 구평처럼 새로운 자료 또는 새로운 형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막전위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교제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게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기존 기출스럽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파도는 지나간 것이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현재 집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수능 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첫 번째 문제로 준비한 건 6번입니다. 6번 문제의 경우에는 3단원의 항상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표현상은 어색한 표현이 없는데, 자료 자체를 해석하는 게 살짝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 개념들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글루카곤, 인슐린, 그리고 글리코젠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포도당, 그리고 혈중포도당의 농도라는 말이 있죠? 이때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과 기란 관계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잖아요. 글루카곤은 간에서 글리코젠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촉진하는 것. 그래서 특히 인슐린의 그래프는 혈당량 그래프와 매우 흡사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니은선지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의 농도를 비교하자고 했을 때 혈당량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들어가보면, 필요한 문장만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X는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 그리고 A와 B는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이라는 것은 결국 글리코젠의 글루카곤의 농도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은 글루카곤 농도에 비례한다. 왜? 그 일을 글루카곤이 하는 거니까. 그걸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혈중 포도당의 농도를 일명 우리는 평소에 혈당량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때 이제 우선순위를 시간적 순서로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X가 무엇인지부터 판단해 봅시다. 글루카곤 인슐린. 만약에 이제 X를 인슐린이라고 한다면 인슐린의 기능을 떠올려야 되겠죠.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AB 중에 누가 혈중 포도당의 농도 혈당량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X를 투여했을 때 A도 증가하고 B도 증가한다라는 이 경향을 봤을 때 인슐린은 아닐 거라는 거지. 결국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글루카곤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글루카곤을 투여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냐. 첫 번째, 글리코젠으로부터 형성되는 포도당의 양이 증가할 거냐. 아니면 두 번째,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할 거냐. 어쨌든 둘 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시간적 순서상 글루카곤을 투여했으면 글루카곤에 의한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에서 글리코젠이 분해되어 생성된 포도당이 간에서 빠져나와 혈액을 돌면서 혈당량을 증가시킬 거 아니야.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시간적 순서 A가 먼저 증가했고 그 다음 B가 증가한 거니까 A가 바로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B를 혈중 포도당의 농도, 혈당량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밑에 선지를 보겠습니다. 기억. B는 혈중 포도당의 농도이다 라고 해서 확인용 질문인데 맞죠? 그 다음 ㄴ 선지는 틀렸는데 혈중 인슐린 농도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 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인슐린 농도는 어떻게 학습이 되어져 있어야 되냐면 인슐린 농도 그래프와 혈당량 그래프는 개형, 모양이 비슷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 이제 혈당량 그래프라고 합시다. 혈당량이 증가하면 그 혈당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시간적 순서로 그 다음에 인슐린이 분비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그래프와 혈당량 그래프는 그 모양이 비슷하다. 시간적 순서가 차이가 있을 뿐 근데 이런 시간적 순서는 사실 수험생한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혈당량 그래프 모양을 인슐린 그래프 모양으로 간주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간 1과 구간 2의 혈당량 그래프의 상대적인 높이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당량 그래프를 인슐린 그래프로 간주하고 풀면 덜 헷갈린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1에서 2에서보다 높다는 지는 틀렸죠. 2가 높다. 그 다음 디귿 선지도 틀렸는데 혈중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면 엑스의 분비가 촉진된다고 했는데 혈당량이 증가하면 인슐린 증가하고 반대로 글루카곤의 그래프는 혈당량과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혈중포도당도 증가 혈당량 증가 그러면 글루카곤은 억제 또는 감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촉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